eram 4번째로 많은 시간을 획득한 팀은 몇 초죠? 160초 160초이면 충분하죠 전 저 혼자 뭐 하라는 거 해 가지고 나 혼자서 전혀 앉아 올 수가 있다고 하고 저 열어 깼다 아 이거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게임이 있어 갈수 있고 게임이 아닌데 지금 자 다섯 번째로 초를 많이 획득한 팀은 걸스데이 팀 150초입니다. 니네 맨이야. 에브리데이 걸스테이 한 번 하시고. 아 뭘 해요? 아 이거 무슨 혼자 에브리데이 걸스테이 지금. 뭐야. 아 이거 지금. 잘해보시게 혼자 에브리데이 걸스테이. 아 이거 나 혼자야. 아 골든가 아니다. 우리는 영 울리니? 10초요. 아 10초 차인데 뭐. 110초입니다. 충분합니다. 자 스타트 라인에 서주시고요. 이제 미션을 빨리 해결하는 팀이 승리예요. 케이지 위에 불을 확인하시고. 제 호각 소리 함께 시작합니다. 자 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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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고. 준비. 침착하자 얘들아. 침착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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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 번 하고 있는 것 같아. 어 그래? 안되지 안되지. 이거 지금 이거 좀 하면. 활용하겠다. 아 엄청 단단히 뭐 꾸셨네. 이제 힘을 주면 안 돼요. 아 이거 중요하네 이거 뭐야 우리야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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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? 들어! 야 자꾸 여기를 밀어, 밀어넣어버려 빠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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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이렇게? 오케이 안 했다 뻔다 왜 하고 빠른데? 빨리 빨리 좋아 여기 출출 잘 돼 좋아 좋아 한 번 하고 있어 한 번 하고 있어 한 번 하고 있어 한 번 하고 있어 기강아 뭐야 뭐야 10초에 10초에 가자 뭐야 뭐야 할 수 있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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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쉽지 않나 본데 저거 아니 세 명이 해도 힘든 거 혼자서 어떻게 해 좋아 다 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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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매듭을 어떻게 푸는 거냐 이거 야 이걸 어떻게 매넣으신 거냐 이거 대체 가다가 물이야 가다가 물이야 가다가 물이야 가다가 물이야 가다가 물이야 야 이거 풀면 풀수록 보이는데 야 이것도 이것도 다 풀어야 되는 거야 야 이거 부른다고 마칭 확실히 아니 어 obra 와 야 너무 시간 협박하다 우리 아냐 그렇게 생각하자 여유롭게 그래 우리에겐 추억이 있잖아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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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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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풀려.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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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자. 진짜 이기자. 오빠 이거 다 풀었어 다 풀었어. 이거 진짜 다 풀어요. 야 이거 왜 안 돼.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. 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지금. 와 대박이다 이거. 야 이건 또 뭐냐 이거. 벌스테이 파이팅. 벌스테이 힘드시고요. 야 이거. 아아. 우와. 오 잘 풀려 이제. 그래 이제 잘 풀려. 저 이거 있어. 야 욕심내. 욕심내란 말. 야. 거.